우리집에 우리집에 너 나홀로 이뤄지 제시씨도 상담사 할 수 있어요? 제시? 한국만이 서툴기 때문에 야 너 이거 했잖아 아 진짜! 제시랑 친하니까 얼마전에 전화와가지고 오빠! 요즘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피해서 목났다! 저팔기 아니겠는데 피해서 목났다? 아 무게 썸난다를 피해서 목났다! 피해서 목났다! 슬기가 연습생 7년 하면서 갈부닦은 실력이 어마어마하다고 라스 출연기념으로 야심차게 댄스를 준비했어요 네! 다 준비해온 걸로 갑니다 제가 이제 남자들의 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우프란 춤 좋네 이제 으르렁 안무가 지금 만든 으르렁 본인이 만든 안무를 아아아아아 알겠습니다 박수 아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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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예예예예 하 reassад sex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